강대호 학생 보시다시피 전학생이다 강대호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기술자라니 누가 의심하겠어? 너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? 나 동생 있어 너랑 이름도 같아 강대호 학생 알죠? 두 사람 학교에서 친했다고 들었는데 넌 내 친구잖아 넌 모르잖아 나 친구같은 거 없어 지금 온도한 대로 온도 없지 않은 짓을 했구나 오라보니?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 너하고 네 동생은 네 예인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 공작원이 되란 넌 위에 누가 있냐? 여동생이 기다립니다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저 무조건 돌아갑니다 북으로 돌아간 기술자는 없다 그렇다고 네가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? 이것이 기자로 다음은 너와 내 동생을 지구 끝까지 조치한다 сь이 지구 끝까지 조친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들리러 갈게 오빠가 꼭 들리러 갈게 오빠로 가 아멘